에토스에서 대연회를 연다? 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야, 씨부랄! 내 친구들 다 어딨어! 야!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가! 가! 야, 나대지마 너! 말로 방어해! 그렇지! 이게 연륜이다! 이게 연륜이다, 얀센! 가! 야, 뭘 던지는 거여! 야, 뭘 던지는 거여! 야, 뭘 던지는 거여! 부럽다! 이번에 좀 킹능성 있어! 자, 누가 죽을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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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미친놈 저거 저거 저저저저저저저 저게 자식 저거 저저저저저저저 저 저, 저 개 미친놈 저거 노랭이 형님들! 이쪽입니다! 이 새끼입니다! 노랭이 형님들! 아 토너먼트 존나 짜증나네 안에 개씨발 돈 다 날렸네 야 산 넘어야된다 야 야 야 되죠 이거 아 제발 알메라산까지만 제발 제발 그렇지 요격 나오려다 들어가는거봐 어디로 도망쳐 미친놈아 나를 버리고 도망을 쳐 아니 왜이래 존나 빨라 아니 형님 갈루스 형님 아 제 뒤에 똥팔이좀 떼주십쇼 나도 당했어 어 잠시만요 야 군단장 바리우스 이씨 많이 데리고 다니네 바리우스 같이 다닙시다 당신의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병력은 처음이야 저 잠시 마을 좀 갔다오겠습니다 마치 레이드 뛰다가 뭐야 미친 도적대 나에게도 순정이라는게 있다 니들이 자꾸 말타고 있는 나를 자극하면 그땐 나도 수라가 되는거야 매콤맛 아 이제야 마을 관계가 좋아졌네 아 이 개같은 놈들 얘 뭐야 실리우자스 얘 중립영웅이에요 아 그러면은 살레온에다 갖다 붙여야 되겠다 드리블해야지 아니면 놀도르에 붙일까 형님들 제가 뭘 데려왔는지 보십시오 형님들 이 새끼들 모여있는 살레온 새끼들 모여있는 데다가 비벼야 되겠다 어 자투 자투한테 관심 갖는다 어 실리 야 재구군 나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 진짜로 내가 저런 애들 다 저렇게 밖으로 보내주지 않니 감사하다고 절해야 돼 나한테 아니야 이거 드리블해서 이쪽 살레온 병력을 확 떨궈야 되겠다 얘 근데 이거 잘못해서 실리우스가 자투군데 저거 400짜리 이기면은 450명 흡수하는건데 설마 그러겠어 모여보세요 자 두분이서 여기 다리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자투야 위치 바뀌었어 실리우자스 자투 따라갔다 자 식사 준비했습니다 신라우자스님 맛있게 드십시오 날 따라와 또 날 또 날 따라와 죽어 그렇지 오예 신라우자스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와 정말 대군대군요 졸먹 한입만 여기서 레벨 전부 50자리로 만든다 450명 중에 내가 골르고 골라서 전부 60자리 50자리로 내 부대 전부 업그레이드 시킨다 개같은거 안가 뒤로 빼 이건 뭐 누가 이기던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음 걱정하지마 너네가 뛸일은 없어 종군기자 해달라고 에 여기는 현재 자투 군단과 아 그리고 실리우자스라고 불리는 변절한 그 기사단 전투가 이루어지는 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제국병사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제국쪽 그 실리우자스 쪽이 아주 우세해 보이구요 이건 뭐 제가 나발되지 않아도 게임이 끝났습니다 적군이 지금 230이 갈렸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453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그러는데 그 포로들이 만약에 이 실리우자스한테 빨려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너무나 거대한 중룡이 되는데요 이건 제 그 판단 미스일수도 있지 않나 자 그래도 좀 도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실리우자스가 친밀도가 올라가니까요 자 이때쯤 갑자기 나타나서 전군 돌격 한번 들어갑시다 실리우자스님 만세 아 780 얘네 끌고 다른 중립영웅 잡으러 가야되겠다 일로와 자투군대 하나 더 매기고 아우 학고였는데 개떡상했네 이 친구 개머기업이야 파괴자 크주다랑 붙이자 야 나대지마라 신라우자스님 납신다 신라우자스님 납신다 저 위인 애들이랑 붙으면 딱인데 지금 지금이야 뒤돌았을 때 지금 말거는거야 됐스 아니 저한테만 그러십니까요 제가 먹이를 앞에다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요 아 한입만하기 존나 힘드네 아 개같은거 날 새겄소 아 뭐해 아씨 지들끼리 안싸우게 패치됐나봐 개젓같은거 이거 아씨 칵테이 개씨 자자자자자 그런 죽음의 교단 그런거 그런거 따라다니지 말고 일로와봐 아우 유혹이 너무 많아 지금 얘가 지금 날바 성님 맛있는 찬거리를 준비해놓았습니다 성님 와서 식사하십쇼 됐스 슬림우자스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제대로 바꿨습니다 복 돌이라고 합니다잉 발사하지마 적이 보여도 눈 감고 있어 나 이거 끝나고 나서 슬림우자스 죽일라고 지금 작업하는거야 이거 끝난 다음에 앞에 뛰고 있던 260마리짜리 또 있거든 개랑 슬림우자스랑 또 싸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림우자스 한 100명이나 해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지내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아 너무 좋아 아니씨 야 안싸우나봐 얘네끼리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나무 뒤로 숨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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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놀로로 죽었어 병 아 아 모두로 그만 죽어 아 아 이거 어깨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 아 아 아 또 죽었어 개 어 아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이거 손바닥으로 친다는거 알테이프사를 울렀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껐어요 아 저 미친 산 위로 뺑 돌아서 저 왼쪽 위에 산 저 동굴 위로 위에서 점프 뛰어서 내려 온 다음에 상자만 מק prochain 다음에 그대로 죽어야 되겠다 디바 특공대 간다 서프라이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밤 여보 서프라이 쓰읍 산으로 갈수 있을까 ..나 너무 많은데 경기 ک 很好 저기 Cas loud 50 ette 좆나 너무 많은데? 저기 씨부랄 좆나마나 개 잡놈들 저거 야 다 버려! 이 개같은거! 구알리스야 내가! 내가 왔져!!! 아씨! 아! 아... 아 참 이거 큰일이네 아니 그림판 버그에요 이게 그림판이 켜지면서 게임이 꺼지더라구 아니 지금 가면 안되겠다 지금 가면 안돼 저 지금 내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쿠알이 아냐 저 내가 먹을 수 있는 쿠알리스가 아냐 저거는 4살에 할배가 와도 안돼 아까 전에 놀도로 다 뒤지는거 맞지? 얘기 끝났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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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